오늘 우리 계장님은 여름휴가를 떠나셨다. 코로나도 오늘부터 자동휴가다. 나는 우리 계장님 자리를 늘 탐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 부서에서 가장 안쪽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딴짓하기 좋다. 계장님은 떠나기 전 한 가지 숙제를 주고 가셨다.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것. 한 커뮤니티의 노잼도시라는 이름으로 대전강력시와 울산강력시가 올라온 적이 있다. 아니 근데 울산이 왜 노잼도시야?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탐산동 성남동 대왕암 태화강이 국가정원 지정돼서 앞으로 울산을 유잼도시로 거듭내고 그래서 준비했다. 문화생활 이벤트 해당 영상을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공유를 완료했다고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동구 꽃바위 문화관에서 열리는 대우모독 연극 공연 티켓을 드립니다. 매번 주말마다 영화관만 가는 거 지겹잖아요? 이번 주말에는 동구에서 연극도 보고 슬도에서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드세요. 울산